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. 성경을 읽으며 히브리어를 공부한 도전 히브리어 13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창세기 1장 7절을 나가고 있다. 지난번에는 여기까지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다. 물로 하늘과 물을 나눴다. 이 말씀은 구글 번역기로 들어보고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. 달래 Acque que erano sopra il firmamento. E così fu. 네, 한 번 더. 달래 Acque que erano sopra il firmamento. E così fu. 네, 자리 바꿔서 히브리어를 들어봅시다. من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. וכך היה. מן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. וכך היה. 베하하야 읽고 싶어. 뭐 이런 뜻인데요. 그럼 나눠서 한 번. 이거는 뭐뭐로부터 다하네요. 여기를 다른 데서요.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민 문 민 하마인 같은데 물 그 다음에 이거는 뭐뭐뭐하는 관계대명사일텐데 나이만 치우고 아쉘 아쉐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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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계대명사 엄마는 아쉐브 아쉐브 그 다음에 소프라 이거는 위 메 알 메 메 메 알 메 알 메 알 음 발음이 어렵네 메 라메 멜 라메 멜 메 메 알 메 알 메 메 알 메 알 하늘 하늘 위에 있는 여기 뭐 동사가 생겼던 것 같아요. 민 하마임 물로부터 아쉐브 메알 위에 하바키아 메알 하바키아 하늘 위에 있는 물로부터 이래, 뭐야, קדמה, 이거 봐봐, 다음이야. וכך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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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וכך. 그리고 관계던 것 같아요. וכך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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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이 이거나 에라 이스타 됐다 오시코 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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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스타 됐다 베하 하야 이렇게 되었다 그대로 되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베하 베하 하야 이거를 이어서 하나씩 들어보고 제대로 민 민 민 민 민하마인 민하마인 민하마 민함 perm 민하마인 민 Mig 민하마인 민하마인 민하말 אש sj 민하마인 이스타 민하마인 pas 미 원하 ω 민 המים אשר מעל 민 המים אשר מעל 민 המים אשר מעל 다음 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כאן על 위에 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다음 다음 다른 사람. 이렇게 점점 집중해서, 동시에, 문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כך 문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כך 문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כך היה 문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כך 문 המים אשר מעל הרקיע וכך היה וכך היה 민...에서 하마임을 아쉐브 이게 대명사 매알 위에 하바키야 하바키야 메하흐 그리고 그렇게 하야 되었다 이렇게 또 짧게 히브리어 말씀 창세계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말씀을 원어로 볼 수 있는 수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